가고 싶다 가고 싶다 저는 지금 어카도로에 있고요 오늘은 적도박물관에 갈건데 이 나라가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적도박물관에 가면 재미있는 과학상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해서 흥미가 생겨서 거기에 가보겠습니다 KFC가 엄청 큰데요? 이렇게 큰 KFC 처음 봤어 제가 오늘 도착해서 마트를 갔는데 숨이 너무 차고 머리가 아픈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에카두 키투가 무려 고도가 28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산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지금도 여기 적도박물관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무서운 게 제가 어제 여기서 한국인분을 한 명 만났는데 버스에서 휴대폰을 털렸다는 거예요 여기 소매치게들이 유럽만큼 치밀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다들 고단수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말고 가방에 넣고 가방을 앞으로 꼭 끼얹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어제 그분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걸 봐가지고 저 오늘 좀 조심해서 버스 타려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미세오 대 문도 미세오 대 문도 미세오 대 문도 미세오 대 문도 여기가 아니라 하나를 더 하래요 아 뭐야 내가 25센트만 날렸어 그거 제가 조금 무서운 게 저 멀리서 어떤 커플이 자꾸 저를 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 건너자마자 여자가 저한테 우물을 뿌리고 멀리 가더니 어 너 비둘기똥 맞았다고 그리고 저한테 휴즈 주면서 도와주는 척하고 갑자기 같이 있던 남자가 저 멀리서 돌아서 와가지고 다른 사람인 척 하면서 또 뒤에도 다 웃으니깐 가방 내려오라고 근데 이거 가방 내려면 바로 날치기 당하니까 근데 이거 비둘기똥 절대 아니에요 제가 비둘기똥 맞아봤는데 아니래요 여기서 또 박물관을 가는 트랩이나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박물관을 가는 트랩이나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쁘게 온거지 cticamente 좋다 고추나봐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데 더있게 여기가 박물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 박물관이고 하나는 진짜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가짜 박물관이 여기에요 더 우리으리하고 진짜 박물관은 인디언들이 만든 거라 엄청 작대요 저는 그 가짜 박물관 말고 진짜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살짝 훌훌 살았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잊어야 돼 이거 잃어버린 것도 없고 옷만 조금 더러워진 거니까 이거 선은장 있네 이거 선은장 다음엔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뼈, 뼈, 눈, 전부. 그들은 자신의 spirit을 존중시키고 이렇게 170년이 되었거든요. 와... 여기가 영영영이요? 맞아 맞아. 와... 저기가 바로 영영도 영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계란 올리는데요. 아멘 두 달 더 매일 이전에 페이제., 파이팅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제일 유명한 파이팅을 보면 제일 유명한 파이팅 제일 유명한 파이팅 이 파이팅, 네? 같이 번역한 파이팅 여기와 다시 돌아와 그리스와 다이아몬러 유역에 유아한, 미세먼지, 미세먼지, 전엘이 또 다른 파이팅 이제 롱스와 파이팅 다이아몬드 3, 2, 1 3, 2, 1 스테이터, 펜플디클라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왼쪽, 왼쪽 3, 2, 1 3, 2, 1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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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안 돼? 거꾸로? 하고 싶다 와! 샀어 와! 여러분도 샀어요! 혜란 이렇게 중간에 세웠어요 수고하시나요? 네 터널 더 큰 힘! 하나 또 다른 하려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안 잡아 이제 다행히 손가락으로 그리고 우리는 무대를 드릴 수 있는 가격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를 좀 했던 거라고. 당신이 이를 지급한 지포로를 받을 수 있죠. 지포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지포로를 받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킹이터와 에코러와 같이 같이 할 수 있죠! 스탠브가 여기죠? 네! 스탠브가 여기 있어요! 어떤 idea가 좋은지? 여기. 그런데 이 스탠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네. 아, 너도 여기. 감사합니다. 좋은.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계란 올리기 성공해서 에그 마스터 증명서 받았어요. 이거 이력서에 올려도 되는 건가요? 한국분들 만나서 같이 센터로 왔고 적도 동물관은 한 번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과학, 오랜만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실험하는 느낌도 좀 들었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럼 안녕.